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콩 강수장입니다. 여기는 홍콩 외곽 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고요. 요즘 홍콩도 바이러스가 조금 심해져가지고 저녁 6시부터는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테이크아웃으로 식사를 하시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기 많이 차는 홍콩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식사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인스턴트 이런 제품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쪽에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있고요. 이 세븐일레븐은 여기 광동으로 찻사변이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딤섬 테이크아웃 가게인데요. 지금 늦은 밤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딤섬 메뉴들을 지금 테이크아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븐일레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런 저기 샌드위치 같은 경우는 원래 14.5불인데 지금 이제 조금 늦은 시간이라서 11불에 지금 판매 중이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핫가우 이런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10불인데 지금 또 시간이 늦어서 지금 이제 9불에 지금 판매 중입니다. 그리고 네 뽕짜우 닭발 네 여기 딤섬 메뉴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지금 14불에 지금 판매 중이에요. 그 얇은 오리 고기 같은 경우도 지금 16불에 지금 판매 중입니다. 위에 있는 제품은 이제 어 닭날개 후추로 가늘한 닭날개인데 지금 21불 정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볶음면 18불 정도 하고 있고 이건 스파게티인가 봐요. 네 18불에 지금 판매 중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런 거는 굉장히 든든할 것 같아요. 32불인데 지금 치킨 밥인데 굉장히 든든할 것 같고 32불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도시락인데요. 28불인데 요거는 이제 그 포코넛 포코넛 커리 치킨 밥이에요. 자 이게 볶음밥의 가격이 괜찮았는데 요거 지금 22불인데 지금 17불에 지금 판매 중이고 또 먹음직스러운 저기 싱가포르 스타일 네 볶음면을 한번 사 볼게요. 18불입니다. 지금 볶음밥하고 볶음면 두 개를 해가지고 할인받아가지고 35불에 구입을 했고요. 35불이면은 뭐 홍콩에서는 그냥 식사 한 끼 값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홍콩에 살긴 사는데 완탕면하고요. 딤섬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먹긴 먹는데 뭐 친구들 오면은 그냥 뭐 그냥 같이 뭐 분위기 맞춰주려고 먹는 거고 그렇게 많이 즐겨 먹진 않습니다. 예전에 막 가이드 일할 때 홍콩 공항에서 좀 오래 이사될 때 식사때를 놓쳐가지고 그 홍콩 공항에 있는 그 세븐일레븐에서 그 제육덮밥 비슷한 그런 덮밥하고요. 그리고 이 소고기가 많이 들어간 카레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 나름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조금 아까 봤던 세븐일레븐은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 조금 규모가 큰 규모의 그 세븐일레븐에 가면 그 삼각김밥 비슷한 그런 메뉴도 있더라고요. 삼각김밥은 아니고 그 이제 스시 메뉴 중에 하나인데 그런 메뉴들도 가끔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다 저물었네요. 네. 또 벌써 하루가 지났습니다. 지금 오늘은 원래 알바를 가는 날인데 한국에서 비행기가 안 떠가지고 지금 오늘 알바 캔슬됐고요. 오늘 갑자기 볶음면이 생각나가지고 어제 샀던 여기 싱가포르 스타일 볶음면을 한번 먹어보겠는데 여기 보니까는 전자레인지 800W짜리는 2분 그리고 1000W짜리는 1분 30초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집 전자레인지는 몇 와트인지 잘 모르겠어요. 언박싱 면하고 돼지고기 차시오하고요. 그리고 완두콩 그리고 계란 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넣어 보겠습니다. 아이씨 아이씨 아 들어와 아이씨 시간은 2분 며칠 전에 먹더남은 고추가 썰어가지고 고추를 살짝 썰어서 넣겠습니다. 현랄한 칼질 칼이 그지 같아가지고 제대로 썰리지가 않네요. 고추가 크니까 양이 꽤 되네. 자 고추 프레팅 볶음면이 조금 느끼하기 때문에 부이차를 부이차와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남성 부이차 TBS로 된 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1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라 촬영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물을 넣고 한번 이렇게 첫 번째 물 두 번째 물은 과감하게 버려주시고요. 이렇게 과감하게 버려주시고 남았네 남았네 정지 화면이 아닙니다. 두 번째 물도 과감하게 버려주시고 색깔이 조금 진해가지고 물을 좀 타겠습니다. 이 정도 색깔이 딱 좋습니다. 이 정도 색깔이 딱 좋습니다. 이 정도 색깔이 딱 좋습니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어젯밤에 편의점에서 산 싱가포르 스타일 볶음면이고요. 그리고 2주 동안 냉장고에서 쩔어있는 김치 그리고 방금 우리였던 보이샤을 함께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뜨거워. 뜨거워. 음. 맛있네. 고추를 넣으니까 약간 느끼한 맛을 조금 잡아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12월 30일이고요. 날씨가 오늘 굉장히 좀 좋네요. 지금 문을 열어놨는데 초범날씨 같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한 끼 때웠고요. 특히 이 보이샤을 마시니까 속이 정말 개운한 것 같아요. 조만간에 시간 되면 또 이 홍콩 이 편의점 먹거리들 먹방 한번 보여드릴 거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조만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또제.